1. 그대에게 세상에 참 이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비해 우리의 마음을 알긴 하는지. 무심하게 지나가버리는 순간들이 아쉬워 셔터를 누르기 시작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남기기에만 그쳤지만 이제는 그 지나간 사랑들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기 위해 사진을 붙입니다. 안녕 잘 지내요. 미련이 많은 한 사람의 보내기 아쉬운 순간들을 담은 모음짓. 지나가는 순간에게 보내는 안녕 혜호 제 아는 동생 중에 글이랑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멋진 사진집을 냈네요. 엽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엽서로도 쓸 수 있게 작업을 했어요. 중간중간 멋진 글들도 있고 혜호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진들도 있습니다. 제가 이거 텀블벅을 하면서 이거를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. 이렇게 너무 멋지게 원래 잘하는 친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내 줄이야.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장에 저를 도와주셨던 이라고 해서 이름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도 있어요. 감동이네요. 안녕 혜호는 수푼이라는 곳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 방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또 얼마나 멋진 영상들이랑 목소리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네요. 안녕 혜호 또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오히려 정리했으면不好意思